음악 안녕하십니까 서일봉 스님의 한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3집 땡중 공보사의 제10회차 정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교재 30페이지의 첫 처가 극락일텐데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없애면 첫 처가 다 극락일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문학자인 피천덕씨는 숙필집 인연에서 인생은 평생을 그리워하면서도 못 만나고 살기도 하고 평생을 못 잊으면서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님께서 말씀하시는 12연기의 상의상관성은 연기법의 기본 원리로서 생은 사에 의지하고 사는 생에 의지하며 무명은 행에 의지하고 행은 무명에 의지한다.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무화가 근본입니다. 주와 객을 없애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랑 분별심을 없애면 피아닌 극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선님 빈손으로 왔습니다의 글을 보겠습니다. 선님 빈손으로 왔습니다. 버리고 오느라 선님 빈손으로 왔는데 무엇을 버리라 하십니까 그럼 들고 있거라 하였습니다. 빈약한 설명을 붙여보면 임재선사의 수행자의 지도방법 중 하나인 사료관에서 첫째 하근기의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경계를 빼앗아 버리고 둘째 중상근기의 학인이 오면 곧바로 경계와 법을 모두 빼앗아 버린다. 셋째 상상근기의 학인이 오면 경계와 법과 사람을 모두 빼앗지 않는다. 넷째 출격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오면 나는 전체 작용하여 보여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가지고 왔다라는 의식의 사랑 분별심을 깨뜨리고 내러 로우라는 선승들의 선문답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교재 31페이지에서 서로 돕자고 내미는 악수의 글을 보겠습니다. 서로 손이 합쳐지듯 마음까지 합쳐지는 것이 아니니라. 악수를 하는 손은 한 곳을 향해 모아지지만 마음은 각기 자신의 이익을 쫓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힘을 모으자고 했던 분들이 어느 날에는 뜻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돌아서는 걸 보면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이기로 빚어지는 욕심의 현상들이 아닌가도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혼자서 자신을 관찰해보면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고 관심받고 존중받고자 하며 또한 남이 나에게 끌리길 원하고 심지어 부러워하길 원합니다. 이처럼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그 영향력을 통해 부하 명예를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욕구는 공통점이 자기 만족의 욕구입니다. 자기 만족이란 그 기준이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치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무화가 바탕인 깨달음은 인간인 우리가 세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이자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이며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고 선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교제 32페이지에 스스로 보아라에서 살펴보면 천리 앞을 내다보는 것보다 한치 뒤를 돌아보는 것이 더욱 어렵다. 전체를 조망하는 것은 다소 쉽지만 내면까지 깨뚫는 것은 어렵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아라. 알고보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상계를 윤회한다는 육도윤회가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지성은 수행이라는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달성되며 불교의 개정의 사막을 통한 의식의 각성으로 참나, 본래 명목, 불성으로 표현되는 우리 존재의 근원을 깨달아서 알아차림으로써 해탈적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로사에 계셨던 경봉선임은 우리에게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아 멋지게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매 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기원 드리며 땡중땡모살 10회차 정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